월드스타 성룡이 아들 방조명의 대마초흡연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성룡은 지난 19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대마초흡연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아들의 나쁜 습관을 미리 알았다면 죽도록 때렸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단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일 뿐이라며 그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아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성룡의 아들 방조명은 지난 8월 베이징에서 대마초흡연 및 마약장소 제공 혐의로 체포돼 있습니다.